친구들 안녕 오늘 하루랑과 함께 할 말씀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아-멘 한 번 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아-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지켜야 할 약속을 주셨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이 약속을 지켜야겠지?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야 내일 또 만나 안녕 온 contagion 오늘도 넘어가는 지난주에 한복음 14강에 빠질 수 있어요 자세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알렐루야 조금ax 받아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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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